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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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제가 다 드릴거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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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3분정도 봤어 완전 아깝네 그거 좀 빌려드려 노래 앞에 하고 연습 좀 나는 종목상가가거든 말은 그대로 칼동에게 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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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으로 한다고 근데 조광대기 하면 럭셀이라는 노래 맞는데 나는 조광대기 하면 럭셀이라는 노래 맞는데 나는 조광대기 오상가의 노래는 맞고 조광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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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송혜 선생님이 인수를 하려고 했다던데 국번은 만원에 돈을 끄고 그래서 직색 국번을 한다면 남자분을 한다면 뒤에 송혜 국밥에 라이브에 라이브에 사는 중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단파력이 없어? 삼겹빵 안 넣었어? 어 귀여워 여기다 있어요 네네 아 이거 이거 뭐 넣고 맨이 나올 거예요 아 꼬박이 나왔다 꼬박이 넣고 비벼내야기 아니 마십시오 pequeña 꼭꼬박 뱀건이 몇가먹고 생길나 맘이 막고 전화가 얼마나 많아 전화가 얼마나 많아 내가 명함이 없어서 나는 뭐여? 언니랑 같이 먹는거야 그치 나 많이 먹는건데 예단이 있는거야 그렇게 내 장소만 짙어 가볼게 예예예 형님은 일단 노래 들으면서 매장도 열어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7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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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밤부살고 불숨씨에 관해서 2년이 되어서 지금 관한은 문화시켜놓고 대리야병 때문에 고소 망하기 전에 어제 탈구 갔다 왔는데 탈구 출퇴가 장례를 못했다고 5개월째 준비 다행히 주실 전에 지금 열어봤던 바람에 문화시켜놓고 문화시켜놓고 한 50초를 열어봤는데 보상도 아니고 박사협고사 무형화했기 때문에 문화시켜놓고 불숨이 있는지 대도초로 우리 딸이랑 우리 딸이랑 네 일단 부끄리 대도초로 구매했다 그리고 흥미로 롤도초로 그런 것이 있는데, 몸이 나지. 눈처럼 영원히 많은 것 같다. 나 자신이 나 환영이 나 이럴 때, 세일씩 눈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가 장난을 줍고, 그런 운동증을 유발한 거고, 갑자기 머리가 나지게 한다는 거에요. 이건 발끈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길거리는 길이 부끄러워. reviewing. 두 번에. 그것을 통해 듣고, 한 번에. 우리. 별로 그니까. 그래서. 그를. 그의. 그를. 그의. 어떤. 그를. 고등어랑 미역국이 나올거에요 비빔보내기 육전은 무슨 전이에요? 육전이래요? 아 육전 이거 맛있는건데 그냥 냉면 같은 거 육전 냉면은? 그냥 넣어요 이거 약간 맛있었는데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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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 세트. 나이스. 너무 맛있어. 나누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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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트. 조심하십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러면 고춧가루 양 perse 고춧가루 이불을 여기다 담아라니까 왜 이리로 가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너때문에 이불때문에 아하하하하 아니, 국자랑 쪄 그냥 아니, 국자랑 쪄 그냥 오늘 노릇이 나오면 내가 너 때문에 나 혼자 못 살 수 없어 저게는 응 응 다시 시기해야겠네 사양이 맛도 그런가? 짠 네 맛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응 맛있어 마스틱 상대 앗 너너때문에 마스틱 로봇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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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부족한거 찍어드릴까요? 조심하겠습니다 소스는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스 드릴게요. 나는 간장 부자, 소스는 거고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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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fic 소스는 Fr. 콩 ejercicio 먹기 많은데 고기가 안팔리네 네 이거 뭘 찍어 먹으라고 먹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 된장 있는데? 여기 된장 없어요? 된장 안 드겠어요? 아니요, 된장 이거? 된장 먹어서 된장 먹어서 된장 같긴 한데 한 번 해보는 닭고기 돼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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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에 대신에 모임을 4개 안으로 넣은거죠 그것도 한 40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꼭지 가미기를 겨울에 꼭 시킬 수 없죠 4개는 몇 번씩 동일한데 삼겹살이 급한 신도인 13분의 한 개 쯤에 가믄당 국물이 맞게 주면 elsn'ts 아, 그런거 아닌가 네, 이 가운데, 좋아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비께 얘기하십시오. 대비는... 대비 보신 분? 방금에 뭐... 방금에 나왔잖아요. 대비 보신 분? 어, 얼마 없는데 얘기하십시오. 대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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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icken. actic. 대 さ. 예. 예. 그리고 두 분. 저. 양념장 근데 모든 헬로우를 바로 먹자고 가지고 뭐, 숙소까지 오래 안했어야 돼요. 그렇게 맛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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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디디디디디디 거듭만 좀 드세요 아무도 안 드셔 거듭 맛있는데 미역도 다 나왔네 미역도 다 나왔네 이 즉, 심 택배가 Freak 매일 신문으로 좋아하기 모임 저, wenn, 이거 자는 안으로 다 Ahm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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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러 오시나냐? 소대기 9천이 9천이 해야하나? 지하가 안갔네 그래야 돼 한 번은 9천이 있잖아 우리야 핸드폰으로 바꿔주실래요? 육돌이 막놓을거야? 아니요 맞잖아 언니 나야야 돼 신고 신고도 언니 막히도 있는데 우리 내 프린다니도 30일에 나갔고 왔다 멀고 아 기포 보면 메가스틱은 메가스틱 한 60평만 쓴다고 20평이 정신을 만들다는데 정신을 만들고 정복이 들어가서 메뉴가 있길래 하다 가자미 메뉴가 없어졌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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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얻어서 저희 둘이 주인하고 나보고 저희 둘이 양쪽보다 정복이 그냥 나갑니다 내가 불편을 가져왔어 근데 너무 실망이 너무 실망이 진짜 웃겼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아니 내가 진짜 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벼 움직임이라 나는 당연히 안하자 이렇게 이렇게 천국이 안나가? 네 천국이 안나가 천국이 안나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겠다 이게 남동볕이 또 이렇게 진짜 좀 깎아줘 이렇게 6개월 6개월 좀 난 거야 그래 내가 내가 지금 앞에 두근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뒷정도 되는지 아무것도 참어 맞는 말이야 어서와요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우리 다시 안녕 안녕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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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전문 하는 아 에러 전문 왜 에러 전문 에러 전문 왜 에러 전문 하지 식사 맛있게 잘하셨어요 네 에러 아 에러짱을 나오니까 에러짱을 나오니까 창¡ 엑 조 를 엑 1 eso 아니 워 엄마 Liu 이거 엑 에 Feel 고 고 Mar 숟 field 아, 그러면은 근데, 근데는 거기를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게 그냥 그러게 되잖아 원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진짜 모델이 안 하고 싶어 그러는 거야 나도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 매우 경기, 매우 경기 매우 경기 매우 경기 쟤는 불 먹어도 될 것 같아 아하하하하 고마워 noite het 이거 잘 먹 Sierra 뭐냐 못ught 니 epidemi 그렇 non 아니 wouldn't Bomb 난 못먹어놨 네네네네네네네네 patter ti 여기는 덜어먹은 gö 나 이거 그냥 뗄거야 다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때 먹었을 거 아니고 여기가 고데기가 많네 이거 담배 대신 먹었어 잘못했네 왜 못 끝나 먹었어 3원님 김정출 영덕사랑 고맙습니다 이거 뺄지를 다 달고 있어야지 뺄지를 제가 안 달았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영덕사 영감님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뭐야 아 이거 찬양이야 아 뭐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 돼 아니요 에러 얘기하고 그랬는데 에러 에러 이런 거 같은데 어 어떻게 다 나왔네 우리가 에러 미숙한 얘기하고 그랬어 끊임없이 먹었을 때 어허가 이거 어떻게 나 버리겠네 아 이거 왜 찍어 그러니까 매니저는 시간을 안 쓰는데 어 아니 지금 누가 찍은 거예요 낙제가 아 저걸 좀 먹다네 자기 방송에 뭐 나가겠죠 아 큰일났네 아 아 그냥 이렇게 그렇게는 안 돼 어차피 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그냥 깜짝 놀랐네 나 이렇게 보는데 뭐가 이렇게 커서 양해를 더하고 찍을게요 지금 꺼졌나 봐 지금 꺼졌나 봐 지금 꺼졌는데 안 꺼져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럼 찍으면 멈추는 거 같아요 네 아 아 아 그럴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같이 염찌기 가자 같이 염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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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쪽이 꺼내요 진짜? 다 한쪽이 꺼내요 염찌기